자, 이제 한 사람이 3개씩 제가 먼저 할게요. 선 밟았어요, 형님. 선, 선. 선 밟았어요, 형님. 선, 선. 아니, 그 선 밟는 거야. 손을 해놔시고요. 죄송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오, 7점. 7점, 7점. 아, 이상하네. 25점. 오, 18점. 와우! 오, 가운데 갔어. 아, 각이 달랐어? 와우! 와우! 75점! 75점! 굿, 굿, 굿! 다른 팀. 오빠. 다른 팀. 아, 다른 팀이. 아, 태범은 그래도 또. 금메달리스트야. 오, 저거 높아. 더블 아니야, 더블?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이야? 오! 예스! 뭐야? 예스! 뭐야? 트리플 라인에 붙었어. 예스! 일부러 가부터. 어, 어, 어. 이기 쉽죠? 좋아, 좋아. 파이팅! 앉아, 앉아, 앉아. 우와! 너무 잘한다. 아니야, 여부리. 오! 1점 차, 1점 차. 이거 있어? 입 깔 거. 여보, 다리를 오른쪽으로 발이 나와. 엄마? 오! 봤잖아. 오! 봤잖아. 나 이런 거 한 번 해봐. 아니, 이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 오케이, 반점. 이거 아니죠? 어, 예스. 그래, 뭐. 못났다. 못났다. 승부욕, 승부욕, 승부욕. 승부욕 때문에. 선 넘지 말고. 응. 그렇지. 그렇지. 잘하려고 하지 마, 사랑아. 그냥. 생각보다 멀다. 아니, 안에만 잘 넣는다고 생각해, 자. 내가 아까 배운 게? 그렇지. 그렇지. 하나, 미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괜찮아, 힘을 빼. 그렇지. 하나, 미스. 너 화난 거 아니야? 안 났지. 짜리 될 거 같은데? 빨리 해,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아니, 빨리 해, 시간 없어. 사랑이야, 네 눈치 보느라 지금. 그렇지. 야, 이거 이런 거 뭐야? 야, 이거 이런 거. 아니, 제가 얘 표정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 열받았잖아, 진짜. 못났다, 진짜.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지금 멈친 모습이 선배한테 혼나는 표정 아니에요, 지금? 형, 우리 팀이야. 장기 0점이야. 어, 0점이야. 왜, 다음 라운드가 있잖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카리스마 처음 해보는 거니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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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아니, 지금. 아까. 또 네가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겨야 돼. 야, 이거 이기면 난리 나지. 그렇지. 따라가야지. 야, 이상해. 오, 잘한다. 조금만 더 올라가. 역전, 역전. 국가대표의 운동 신경. 아니, 아니. 오케이, 나이스. 저기다 던지지 말라고. 근데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너무 온도 다른 거 아니야, 안 되면? 잘한다, 진성아. 마지막 거는 항상 저기 봐주시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야, 영웅이다. 빨리 해야 돼. 시간 좋아, 시간 좋아. 아, 사랑아. 제발 좀. 제발. 내가 살린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예스, 예스. 밑에, 밑에. 밑에, 밑에. 하하하하. 오, 좋은 거라. 19점째로. 오, 너무 잘하는데? 잘했어, 일단 잘했어. 잘했어. 다행이다. 태범미한테 욕 안 얻어먹어서. 재밌어. 축하해, 축하해. 잘했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이거 뭐야? 선물. 두 사람에게 준 선물이니까. 나의 선물. 뭔데? 한번 잘 꺼내서. 잘 보러. 감사합니다. 와, 그야. 뭐야? 어떡해. 뭐헤하구. 혼미아 riding Olá H Bus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